왜 그렇게 봐요, 창피하게. 이렇게 해보니까 다른 사람 같아요. 이상해요? 예뻐요. 오늘이 제일 예뻐요. 가요. 괜찮아요? 네, 괜찮아요. 잠깐 봐요. 이래도 괜찮다고요? 별로 안 아픈데요. 하... 하... 필정 씨. 뭐예요? 우리 첫 데이트 기념사진이요. 두고두고 봐야 할 것 같아서요. 싫어요. 이런 원피스에 운동화 차림 싫단 말이에요. 이뻐서 찍은 거예요. 익숙지 않은 구두까지 신고 애쓰는 모습이 이뻐서요. 필정 씨한테 이런 모습도 있나 즐겁게 놀라는 중입니다. 놀리지 말아요. 진심인데? 난 운동복 입은 필정 씨 좋아해요. 뭘 입든 뭘 신든 다 이쁘니까 발 아프면서까지 이런 거 안 신어도 돼요. 필정 씨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이뻐요. 신발은 편해요? 네. 어떻게 같이 와? 둘이 만난 거야? 아니요. 네. 먼저 가보겠습니다. 아이고 둘러댈 거면 둘이 말이라도 맞추든가.